이 거세게 몰아붙여 봤습니다 네 아까 화한존 골키퍼가 이 바디랭귀지가 네 막자가 아니라 공격하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공격에서의 집중력이었던 것 같고요 아 마르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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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해가 합쳐나갑니다 스코어 1대0 마르코! 마르코 선수 헤딩 슈팅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번에는 발로 넣었습니다 야 이 마르코 선수의 아 발도 한 차례 볼 수 있네요 네 마르코 선수 이번 시즌 이렇게 되면 다섯 골째인데 첫 발로 넣은 슈팅입니다 아 이게 공격수가 사실 특히나 축구이기 때문에 발로 먼저 넣긴 하는데 마르코 선수의 아 오른발 득점이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지금 역습 상황에서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아 이 곽성찬의 명품 패스 그리고 마르코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아 김해가 한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찬스를 살려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숭아 앞에 떨어졌습니다 아 잘 봤어요 지금은 굉장히 정확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차승현 밀고 갑니다 차승현!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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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못둑꼭! oop勝팀! 야 이 선수가 왜 팀 내 최다 득점인지 알 수 있는 멋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차승현 선수 저거리에서 굉장히 멋있는 슈팅 macht 이 백승우 선수의 택배가 대단했고요 아웃프론트 패스 완벽했는데 그리고 정말 빨랫줄 타고 그대로 골문을 때려넣었습니다 강릉 차승현 선수 이 선수 수비수입니다